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의 지난해 진료비는 93조 5,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7.5%, 5년 전에 비해서는 44.8% 증가했습니다. 이 같은 진료비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있는데요.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는 40조 6,129억 원으로 전체의 43.4%를 차지했습니다.